레이지 카운터면 한방이지 한방이지 갱한방이죠 90달거든요 181달았어요 와 여러분 이런걸 맞고 죽을수도 있는데 이게 태그2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태그2가 이래도 갓게임입니까? 주대만 써도 120위야 재밌지 형 나랑 태그2 할래? 나중에 형 방송할때 같이 방송 켜서 태그2 하자 진짜 월바운드야 무슨 날아가는거 봐 월바운드야 개많아요 센거 개많아 즐겁지 국겜은 이걸로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브루스 에디씨 아아 터나온다 저는 포레스트 로우는 할줄 몰라요 아아 퍼나온다 아아 퍼나온다 신기한거 모여드리라 멋있는거 뭐였드림, 멋있는거 자, 멋있는거 뭐였더라? 아, 이거다 이거다 아씨 한번에야 멋있네 이거 따단! 개간지 개간지 아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디 플러스 에디 근데 멋은 있어요? 콤보가 멋은 있어 쌍폴이 어딨어 폴 하나밖에 없잖아 음 이거 이거 이것도 좀 신기한 거는 많아요 콤보 게임 자체가 신기한 게 많아 원래 아니 아니 형 뭐 편한데 오늘 아니어도 어 뭐야 왜 안나가 커버 버튼 야 이렇게만 해도 백일이에요 어 그렇다는 건 하하 레이지 아니야? 레이지 아니야 레이지 아니야 레이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달텐데 어 이게 더 많이 달겠다 어 이게 더 많이 달겠다 어허허허 monit 으으으ử 절명은 아닐걸 쉬운 컴보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때리면 되지 않나 아 172 아 아쉽다 팔만 더 달면 되는데 아 아이씨 아쉽다 그냥 아쉽다 그냥 쉽게 죽일게요 가자 와 이미 죽어있네 와 아 죽었다 왜이렇게 많이 날지? 여기서 74가 자는구나 여러분 이래도 태그톡 각 게임입니까?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이라는거는 Do you miss Tekken Tag 2? 어.. 예 왜냐면 Tekken Tag 2는 시청자들에게 좋은데 근데 플레이어 항상 부끄러워 저도 부끄러워 그쵸? 공격 장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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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죽어있는데 벌써? 벌써 죽어있는디? 너무 어려운데? 아 어려운데? 아 렉걸지마 아 렉걸지마 아 초풍이 안나갔네 아이씨 이거 말고 아 어떻게 또 잘 때리지? 아 아 오오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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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브루스가 레이지가 켜졌었네 아이씨 이렇게 돼야지 이게 더 쎄 이게 더 쎄 아 존나 약하게 때렸다 아 얘 데미지 진짜 레이지가 계속 켜져있네 진짜 레이지가 계속 켜져있네 진짜 레이지가 계속 켜져있네 근데 태그2는 센콤보보다는 간지콤보를 써야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더 쎄콤哨 아 아 아 아 아 아 이때 뭐 신기한거 별의별거 많았어요 이게 막 이런것도 내고 아 이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콤보가 멋있는게 얘네가 좀 많은게 자리 바꿔가지고 막 넣는게 많거든요 어이 너 왜 안들어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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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쓰긴 했는데 되긴 되니까 이런게 좀 많았어 그렇지 아이씨 잘 못났다 오 야 자세잡지마 여러분 이래도 태그2가 갓게임입니까 이거 거의 쓰레기게임 아닙니까 아 그래요 하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지 아니 지면 개빡쳐 이게 무한이언가 안돼요 원래 무한이 아니에요 아 왜 자세잡아 아 왜 자세잡아 버튼 누렸나보다 아 아 누르나보다 저 때 19인가 그랬던 모습이 아 아 아 남코 로하이의 캐릭터를 멈추지 않으세요 하하하하 네! 네!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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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항상 내 캐릭터를 멈추지? 샤희, 라스, 브라이언 뭐?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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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 로하이 노오 저는 이때 브라이언 로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때 브라이언이랑 로우를 했었 제가 브라이언 로우는 태깟을 한번도 못 찍었어요 한번도 라스, 레오, 리차오랑 드라그노프 뭐 그런걸 찍었었는데 그래픽 좋은데? 구형 플스보다 플스3 슬림이 더 그래요? 그래픽이 더 좋아? 여기서 아, 이맛이지 그리고 또있어, 또있어 샥 이거 또 어렵네 아, 이거 빨리 써야되는구나 철권 세븐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와우 오우 이거, 이거는 여기서 바울드했어요 하하, 이 좀만 게임 쩔져 쩔져 시스템하실때 보다 고전게임 하실때 표정이 더욱 좋아보이시니라 아니아니에요 저 세븐할때 얼마나 밝은 표정이네 아님말고 남모님 감사합니다 이거 어렵다 브라이언한테 때리니까 어렵다 이거 안해도 되요 이거하면 됨 힐로우 브라이언 이거 바운드 어허 로하이 ㅅㅂ 이게 그리고 인간 딱지에 이 여기 좋아요 어, 땡큐 뻥켄전장? 아, 이게 또 최빌망이 해야 될 역할인데 더 뻥켄전장